안녕하세요.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트지와 메이킹 스튜디오 트지를 운영하고 있는 정현수라고 합니다. 일본식 케이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마차 제노아즈와 화이트 초콜릿 가나슈 그리고 일본식 양갱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케이크입니다. 컵에다가 몽타주를 할 거고요. 여름에 시원한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디저트라고 생각합니다. 케이크에 쓰이는 일본식 양갱은 일본인들이 여름에 주로 먹는 묽은 농도의 양갱인데요. 푸딩 같은 그런 식감을 지닌 일본식 양갱입니다. 여름에 일본인들이 먹는 대표적인 디저트 화과자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세히 구매하십시오. 5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